급변하는 정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한기부 뉴욕지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련하고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의 빠른 안정을 염원하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마련됐습니다. 한기부 뉴욕지부는 오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나라사랑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사는 한기부 이사장 송일현 목사,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가 맞습니다. 이들은 주여 우리 조국을 극유류여기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뉴욕지부는 지난 4일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준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역대 회장단은 기도성애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안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를 이끌었습니다. 초대 미주본부장 황동인 목사는 설교를 통해 믿음의 본인에는 올바른 목회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지역 목회자들의 소망과 기도가 모아져 한국이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